뭐야 어딘데 어딘데 앞뒤에 있니? 야 이 거즈가! 야 이 팀 캐릭터 거즈같아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즈엔재입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 콜럴뷰티 모더워프의 리부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? 실수 우와 우와 자폭 테러도 있네요 오우 아 프라이스테인 안녕하세요 와 간지 어마이갓 어떻게 어떻게 아 5초밖에 안나왔어 어 어 어떡해 우와 백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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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목격자가 없을 암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헬 정행 백병천 다른 둘 이러도 반란군인데 공군이 있다고? 저기요 아 저기요 아 고루 대청소 와 워 그清楚 자 대청소 안 잡았죠?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죽는데? 이하합니다 총알이 없네 일단 가봅시다 어! 아니 앞에 민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 살아있고요 얘는 왠지 얘는 왠지 발란거 같은데 쏘면 안돼? 어? 어? 쏘 넘어가네? 어 맞았나봐 왠지 여기서 백병전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인지 땀 놀아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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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야돼 이거 아 죄송합니다 두칸 위 놔! 아 쉣! 박혔어 박혔어 앗! 아 왜 안맞냐고! 스택칸 오케이 맞았다 오케이 야 이건 봐줬다 저 친구가 지금 흐흐흐흐흐흐 뭐야 어딘데 어딘데 앞뒤에 있니? 야 이 거즈가 야 이 닉킬 저거 거지같은 오마이갓 오마이갓 가까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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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사기니? 툴킬 안되네 루까 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른쪽 위에 저거 뜨는거 좀 없으면 안되네 없으면 안되네 저거 어 노 아이 총 진짜 아니 총을 왜 꺼내 여기서 미치겠네 쏘면 안개요 살려야되니까 쏘면 안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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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만가죠 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숨어 남자는 하하하하 겁나 멋있어? 아 하하하하 멋있으니까 죽는다 하하하하 이 뭔 개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찾아 어딨어 아 쭈쭈아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워 아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쩌라고 지금 아니 아잇 이런식으로 그렇지 툭! 뽁질뽁질뽁